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명작선 최상품 존 골즈워디 오늘은 포사이트가의 이야기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존 골즈워디의 단편소설 최상품을 소개합니다. 옹기니는 최은선 일속미터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변호사이기도 한 존 골즈워디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내분을 그린 작품 포사이트가의 이야기로 193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할리먼은 포사이트가의 이야기가 쉽게 단염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나가는 인간의 끈기를 그려낸 명작이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골즈워디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양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을 항해했는데요. 법이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글쓰기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로 출판한 첫 단편집 사방으로부터와 조슬린을 시작으로 골즈워디의 삶이 투영된 자전적 소설 자산가를 발표하면서 유명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는 골즈워디의 연작 소설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포사이트가의 이야기의 첫 작품인데요. 이 연작 소설의 다른 작품들로는 포사이트의 인디언 썸머 법원에서 그리고 자각 새집 하얀 원숭이 은수저 백조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포사이트 일가의 무력과 연애사가 파격적이고도 유장하게 펼쳐지는 포사이트가의 이야기는 1967년 TV연속극으로 제작되어 BBC에서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80년대 달라스와 같은 상류계급 가족 내 갈등과 내분을 그린 미국 드라마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골즈워디 작품의 특징은 현실의 복잡성에서 오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사회적 모순에 희생되는 임무를 바라보는 인도주의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단편소설 최상품 역시 현실의 다양성과 사회적 변화를 대하는 방식에 따른 인도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두를 만드는 일에 진심을 바치는 한 구두장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최상품 최상품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상품 그곳은 아버지가 정해놓고 거래하는 단골 가게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게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가게의 옆길은 지금 없어졌지만 당시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 가게 앞에는 왕씨를 위해 구두를 제조한다는 따위의 어마어마한 간판도 없었고 다만 캐슬러라는 독일 이름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진열장 진열장에는 항상 두어 컬러의 구두가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왜 늘 같은 구두만 진열되어 있었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지금도 간혹 그러한 의문에 휩싸이곤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구두를 진열장에서 내린 일도 없고 주문이 오는 대로 구두를 지었으며 만든 구두가 맞지 않는다고 반품하는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 구두는 진열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입한 것이었을까 그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구두를 진열에 두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구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한 켤레는 무도하인 헝검 목이 달린 에나멜 특허품 가죽으로 만든 것이어서 말할 나위 없이 맵시가 뛰어나 탐이 났고 또 한 켤레는 누런 승마장 장화로 새것인데도 마치 백년이나 신은 장화처럼 그으른 빛이 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발의 혼을 볼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신발을 만드는 참된 정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야말로 신발의 원형이었다. 열네 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간 나는 캐슬러시와 그의 형에게서 다소 위험을 느꼈다. 그가 구두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신비한 것이었고 아직도 그러한 느낌은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발을 그에게 내맡기고 수줍어 하며 했던 말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캐슬러시 구두 짓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는 붉은 수염으로 덮인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예술이지요. 그 구두장이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주름잡힌 누런 얼굴에 붉은색이 도는 고수머리와 수염 그리고 단정한 입 가까이 쭉 볼을 따라 가로 내려온 주름살 신듯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었다. 가죽은 냉소적인 괴물 같아서 뻣뻣하고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의 얼굴 모습이 바로 그랬다. 다만 검푸른색이던 그의 눈동자는 남모를 순수한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소박함과 의젓함이 깃들여 있었다. 그의 형은 얼굴 전체에 구석구석까지 물기가 배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체로 두 사람은 비슷했다. 그 가게에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는 일을 마칠 때까지도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길 쓰였다. 그러다가 내 아우에게 물어보시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가 아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말이 나와야만 형인 줄 알았다. 나이가 들어 대담해지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서도 어쩐 일인지 나는 캐슬러 형제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외상을 진 일이 없었다. 웬일인지 외상을 지고 있으면 그 가게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어준 구두는 일시적인 날림이 아니었기에 아주 오래도록 신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장인 정신을 최대로 발휘하여 구두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 가게에 들어설 때면 다른 연의 가게에 들렀을 때처럼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서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무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누구도 그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후에 가게 꼭대기에 있는 구멍에 그가 아니면 그의 형이 얼굴을 내민다. 그리고 좁은 목조계단을 뚜벅뚜벅 내려오는 나막신 소리가 들려오고 그는 내 앞에 와서 선다. 저거리도 없이 허리가 굽고 가죽 앞치마에다 소매는 걷어붙이고 눈을 껌뻑이는 것이 마치 구두에 관한 꿈을 꾸다가 깨어난 듯 혹은 햇빛에 놀란 올빼미가 방해를 귀찮아 하는 듯 하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입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가죽으로 구두를 한 켤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는 대답도 없이 나를 두고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가게 저쪽 황구석으로 곧장 걸어간다. 나는 그냥 나무의자에 앉아 가게에서 풍겨 나오는 가죽 냄새를 마신다. 잠시 후 그는 여의고 정맥이 두드러진 손에 금갈색 짙은 가죽을 한 장 들고 돌아온다. 그리고 가죽만 노려보며 중얼거린다. 좋은 가죽입니다. 내가 그의 말에 수긍하면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언제쯤 찾아가시렵니까 당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럼 보름 후는 어떨까요 만약 그의 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아우에게 물어보죠. 나는 낮은 소리로 인사를 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인사를 하면서도 손에 든 가죽만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문으로 걸어갈 때 뚜벅뚜벅 나무 슬리퍼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가 다시 구두의 꿈나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만약 그가 아직까지 지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신발을 주문받으면 제법 격식을 지킨다. 내 구두를 벗겨 한참 동안 손에 들고 마치 그 구두를 만들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는 듯 나무라는 듯 사랑하는 듯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끝나면 내 발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가장자리를 두세 번 연필로 긋고 그의 민감한 손가락으로 내 발가락 위를 눌러보며 나에게 맞는 조건을 탐지한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캐슬러 씨 저번에 만들어주신 그 산책용 구두 말입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던데요. 그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 신에서 삐걱 소리가 날 리는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걸요. 혹시 자리가 잡히기 전에 물에 적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듣고 있던 그는 그 구두를 만들 때 기억을 더듬어 보려는 듯 시선을 떨어뜨렸다. 나는 그런 말을 지껄인 것이 후회되었다. 그럼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잘 보아드리지요. 삐걱삐걱 울리는 그 구두 때문에 민망한 생각이 내 가슴속에 물결치듯 치밀어 올라왔다. 그가 슬픔에 잠겨 이상하게 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구두를 굽어버던 눈길이 잊혀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몹쓸 구두도 있었지요. 그는 느리게 말했다. 혹시 제가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드리지요. 나는 언젠가 한 번 얼빠진 일을 한 적이 있다. 아주 급할 때 어떤 큰 상점에서 산 기성화를 신고 그의 가게에 들렀던 것이다. 그날은 가죽을 내보이지도 않았고 주문을 받은 다음 그의 시선이 나의 그 열등한 구두를 뚫어지게 살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지으신 구두가 아닌데요. 그 말은 노한 것도 아니고 서러워하는 것도 깔보는 어저도 아니었으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조용한 어저였다. 그는 손을 아래로 내밀어 내 왼편 구두가 맵실을 내려다 잘 맞지 않게 된 곳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여기가 닿지요. 그런 큰 상점에서는 토무지 자중할 줄 몰라 다리입니다. 졸작이거든요. 그러더니 마음속의 뭔가가 무너지듯 비통한 어저로 한참이나 애절하게 말했다. 그가 자신의 사업이 처한 공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들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광고로 일거리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구두를 애지중지하는 우리들로부터 일을 빼앗아 가죠. 요즘은 일거리가 통 없습니다. 주문이 줄어 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재수없는 구두를 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음성이 나에게 어찌나 깊은 감명을 주던지 당장 몇 분 만에 몇 켤레의 구두를 주문하고 말았다.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나는 그 구두를 지금까지 그 어떤 구두보다 오랫동안 신었다. 그 후 나는 2년 이상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다시 가게를 찾아갔을 때는 작은 유리창 한쪽에 왕실을 위해 제조함 이라는 푯말과 다른 구두장 수의 이름이 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진열되었던 무도화는 이미 위험있게 진열되어 있지 않고 한쪽 유리창 속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다. 가게 내부에 들어서니 더 좁아진 가게 안은 전보다 한층 더 냄새가 풍겼고 어두웠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 슬리퍼에 뚜벅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한참이나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내 앞에 와서 섰다. 누구시죠? 아 캐슬러시군요. 내가 말을 더듬으며 그에게 발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구두를 원치 않나 봅니다. 그의 꾸짖는 듯한 눈초리와 음성을 피하고자 나는 얼른 한마디를 건넸다. 가게가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게세가 너무 비싸서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나는 두 켤레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으나 세 켤레를 주문하고 바삐 구두빵을 나왔다. 왠지 모르게 한눈에 그의 사업이 기울어지는데 나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나 다음과 같은 기분으로 그 가게를 다시 찾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오랜 단골인데 찾아가 봐야지 그의 형이라도 만나야지 그의 형은 무언 중이라도 남을 남을 할 성미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그 가게에서 가죽을 뒤적이는 사람을 보니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가 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 캐슬러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에는 그가 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형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군요. 네 좋은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구두를 지었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머리의 꼭대기를 만져 보였다. 거기에는 이미 돌아가신 그의 형처럼 머리털이 드물었다. 아마도 사인을 말하려고 그랬던 것 같았다. 반쪽 가게를 내놓은 상심 때문에 병이 더 낫지 않았지요. 구두를 주문하러 오셨습니까? 그는 손에 든 가죽을 쳐들며 말했다. 좋은 가죽 입니다. 나는 구두를 여러 켤레 맞췄다. 그것이 집으로 배달되어 온 것은 오랜 날짜가 경과된 어느 날 이었다. 그러나 여느 때보다 비할 바 없이 훌륭한 구두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외국으로 떠났다. 나는 또다시 런던으로 돌아왔고 맨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그 구두 가게 였다. 예순이 다 된 노인을 두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는 일흔 다섯이나 되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쪼그라들고 수척한 손을 떨며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아 캐슬러 씨 나는 가슴이 아파 마음속으로 그를 불렀다. 캐슬러 씨가 지어준 구두는 더할 나이 없이 훌륭합니다. 보십시오.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줄곧 당신의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아직 절반도 달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내 구두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안정을 되찾는 듯 하더니 내 발등에 손을 짚고 말했다. 여기가 잘 맞던가요? 이 구두를 만들 때 적잖이 애먹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잘 맞는다고 대답했다. 구두를 주문 하시렵니까? 빨리 지어올리지요? 요즘은 한가합니다. 부탁합니다. 구두는 여러 종류가 필요하고 또 언제나 필요하니까요. 그럼 새로 본을 뜹시다.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주 천천히 내 발둘레를 긋고 발가락을 건드렸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난 듯 한 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얘기 했던가요? 나는 그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너무나도 새약해 있었으므로 바라보기도 괴로웠던 것이다. 그곳을 나오니 마음이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리하여 나는 구두를 주문한 것도 잊고 있었으나 어느 날 저녁 무렵 구두가 도착했다. 나는 포장을 풀고 구두 네 켤레를 일렬로 꺼내놓고는 하나씩 신어보았다.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었다. 만든 솜씨로 보나 잘 맞는 것으로 보아 가죽의 품질은 지금까지 지어준 어느 구두보다 좋은 것이었다. 나는 그중에서 소풍용 구두 한짝 속에 청구서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금액은 예전과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는 석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계산 날짜가 되기 전에 청구서를 미리 보내온 예가 없었으므로 적잖이 놀랐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날듯이 내려가 수표를 떼어 내 손으로 즉시 붙여주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 거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 새로 만들어준 구두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들러서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가보니 그의 이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열장 속에는 헝검목이 달린 에나멜 특허 피역 제품에 맵시 있는 무도화 그리고 승마형 장화가 놓여있었다. 나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마음의 혼란을 느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두 개의 가게를 다시 하나로 터넣은 그 구둣방에는 한 젊은이가 앉아있었다. 캐슬러 씨 계십니까? 청년은 묘하게 그리고 나의 환심을 사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안계십니다. 하지만 구두를 주문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주문이든 받습니다. 옆집에 붙은 저희 집 문패를 보셨습니까?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캐슬러 씨는 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돌아가시다니요. 지난 수요일에 그에게서 구두를 받았는데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가엾은 노인은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의사들의 말로는 아사라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고지식한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한사코 가게는 열어두려 하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구두는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죠. 주문을 맡으면 너무 시일이 걸렸어요. 손님들은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두 놓쳤죠. 그리고 저기에 앉아 자꾸 일만 계속 했죠. 그분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런던에는 그만큼 구두를 잘 만든 기술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이 떨어졌죠. 그분은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가죽은 고급으로 쓰려 하고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니 무슨 벌이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다니.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최후의 순간까지 밤이고 낮이고 구두를 지으며 구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해도 집에는 돈 한 푼 남지 않았어요. 집세와 가죽값을 지불하면 남는 게 있어야지요. 어떻게 그만큼이라도 살아왔는지 기적입니다. 그는 질서있게 생명의 불이 꺼지게 내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괴상한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구두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구두를 만들었지요. 나는 발길을 돌려 가게를 나왔다. 그러나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몰라 한참을 가게 앞에 서있었다. 날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